엘르의 화보 오늘 엘르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 95년생 형들의 성숙한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우리 팀이 우리가 제일 처음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화보에서는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네요 오늘은 또 알림파구 촬영에 왔습니다 좀 성숙한 거를 찍어서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웃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울 것 같은 촬영은 말 걸어주시면 잘 웃는데 그래서 멤버들이랑 있을 때 제일 웃는 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웃겨서 다음은 이제 세 명이서 단체 구호 단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뭐 하자고 이런 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기억도 안 나 나도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약속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넌 했어? 나 오래 할 거야 아 그래? 난 너 꼭 성공하길 바라야 돼 개인 소장 영국 그러니까 젊게 살게 쿱스 바디 프로필 찍게끔 도와줘 마시는 거 많이 먹으세요 마시는 거 많이 먹으세요 네! 드디어 구호들의 엘르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조합으로 촬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두렵기도 했는데 두려웠나요? 두렵기보다는 어떻게 나올까 걱정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물이 너무 좋기도 하고 뭔가 셋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!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캐럿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됩니다 네! 좋았어요! 고호들의 성숙한 모습들을 확실히 오늘 촬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28살의 시작을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28살의 한 해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엘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